두 번째, 진납소 네, 내 권력, 중청도 네, 박삼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비난이시네요 예를 들을 때 비난 내려와 살라 담근 곳 둥매나 산골 대안한 곳은 아니었지만 나를 키워준 고향, 중청도 내 아내와 내 아내들과 셋이서 함께 가고 싶은 곳 동거만 쌓인 작은 조가지 내 고향은 충청도라고 어머니는 밭에 나가고 아버지는 장에 대시고 나와 내 동생 넘길을 따라 내 동생 내 동생 가룩하갔죠 고고 고고 네, 국밥을 주시길 바랍니다 김갑수 대보약축첩돈 고르페 동구밖의 기차정룡장 온독위에 하얀 배당 내가 다니던 국민학교는 동네서 제일 큰 집이었죠 내 날과 내 건들과 색시소 함께 가고 싶은 곳 넌과 발사이 작은 조가지 내 고향은 축첩돈 내 고향은 축첩돈 박수가 많이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갑수